광고 듣다 보니까 우리 김프로님도 참 신뢰감을 주는 보이스를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냥 푹푹 갑니다. 아 이거? 네. 그건 원래 사실을 얘기할 때 그런 거야. 아무리 목소리가 신뢰감이 있어도 사실 아닌 얘기를 하면 미세하게 떨린단 말이야. 자신이 생기는군요. 사실이니까. 충만할 때 원래 딱 저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워 팩트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사실의 힘. 사실에 기반하다 보니 더 신뢰감이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형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럼. 안 떨리세요. 떨리신 것 같은데. 사실의 힘입니다. 사실이 힘을 줍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사실 보통 그냥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환율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환율이 지금 심각한 모양입니다. 1240원 돌파하고 지금 1300원도 열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정프로가 미국 주식 없다는 얘기네. 있긴 좀 있어요. 조금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침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월세지트 모닝브리핑 보시는 분들은 다 미국 주식 있고. 환율에 민경하시구나.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는 분들도 많거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좋은 거지 사실은. 미국 주식 갖고 가. 미국 주식이 한 10% 물려도 사실 저점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10% 약세면 사실 좋은 거거든. 달러로 지금 투자되어 있으니까 달러 강세 아니야. 지금 만약에 팔면 내가 살 때 환율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약간 복잡해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많거든.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워낙 약세가 된 거지 지금처럼.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할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또 사실 환율이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는. 아니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약세진다는 건 전 세계 경계에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미국 주식도 좀 안 좋아지거든. 그나마 이제 환율로는 어느 정도 해치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년 10개월 만에 1240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상 심리적으로 1200원 넘어가면 약간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김효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1200원 넘어가면 약간 무슨 사인같이 얘기를 하고. 또 대체로 보면 1200원 넘어오면 일시적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약간 좀 이렇게 눌러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추세가 이게 살짝 좀 예년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이걸 뭐 믿을 필요는 없어요. 13년 만에 1300원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10원 30전. 10.3원 오른 1242원 30전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 정도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코스닥으로 치면 거의 상한가 하한가 거의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어떤 등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디폴트 위험이 불거져나오고. 또 어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홍콩 증시. 네.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사 장비를 지원한다. 경제 협력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미국발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야 그런 뭐 대지도 않는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굉장히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를 배후해서 그것도 무기로 지원한다. 이건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펜 먹고 미국과 소방이 한 펜 먹고. 그러면 이제 월드워드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냐면. 아 홍콩 주식이 이제 미국계 혹은 유럽계 자금들의 중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가장 안 좋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홍콩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맞물리면서 원화가 약세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문제 또 중국과 미국의 문제 홍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생 변수의 문제니까. 우리 원화만 약세가 우리 원화만 약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1,240원을 넘은 거는요. 2020년 5월 25일 이후에 1년 10개월 만인데. 5월 25일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말에 1,300원 찍었잖아요. 3월 20일경에. 그때 이후에 쭉 회복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 수요가 워낙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막 치솟으면 신흥국 주식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물경 99.13입니다. 이게 원래 90 정도 선에서 균형가격 정도로 우리가 이식하거든요. 93, 94, 95 넘어가면 이것도 안 좋다 그런데 99.13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95에서 96에 놀았거든요. 이것도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글로벌리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만큼 장기화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대외부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정말 선언하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악화되는데 성장은 지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의 고조.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중국이 올림픽 전까지 완벽하게 지금 방역을 해서 그랬는데 중국 선전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중국 선전의 락다운 사태가 벌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도시, 시안도 그런 적이 있고 이런데 우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전은 다른 데예요. 중국 전체 수출의 9%를 선전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중국의 양대 시장이 어디입니까? 상해증시, 심천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전이 봉쇄가 됐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특히 대외적인 중국의 입출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자금도 그렇고 재화도 그렇다는 거죠. 중국의 일선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상해, 북경, 여기 선전, 광저우 4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일선 도시가 이렇게 락다운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얘기 들었군요. 목소리가 좀 떨렸나요, 제가? 떨려, 떨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악재란 악재는 다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없냐. 수출 문제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소폭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12월, 1월 달에 비교적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소폭 흑자가 나긴 했는데 3월 달에 또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무역 수지의 흑자 기조를 이어오다가 12월, 1월 달에 적자가 꽤 많이 나죠. 그건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단기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마는 어제 유가가 급락해서 100불선 깨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긴 했어요. 그런데 평균, 이동 평균 가격으로 하면 여전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우리 수출 수입에 안 좋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원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라든지 소규류 제품이라든지 이런 수출 호조세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1,300원에 대한 것들을 쉽게 예상하는 전문가는 아직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 우리 시간에도 가끔 나오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은 사실 1,230원대를 심리적인 강한 마지노선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사실은 1,300원을 쉽게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300원이라는 숫자는 2020년 3월 하순에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칠 때 극도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나타났을 때 1,3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보면 사실 1,300원까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박상현 의원의 얘기처럼 1,230원이라는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또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연구원 같은 경우에 아마 1,250원 선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그러나 1,40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구간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도 그렇고 미국의 대응도 그렇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국제유가의 변동성, 또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의 급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거기에 종속변수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290원까지 올라갔던 2020년 3월의 고점을 다시 트라이할 렌즈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그냥 이 선에서 다시 1,200원대 혹은 그 이하로 조금 안정돼야만 우리 주식이 조금 투자 심리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좀 워낙 환율이라는 게 여러 변수랑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높아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텐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7%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플레라는 건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돈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로 좀 덜 불리한 상황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 이렇게 된다.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죠.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국채 금리를 올리게 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게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 거래되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죠. 어제도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가격 기준으로 6%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6% 빠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죠. 그러면 어제도 미국채 수익률이 2.1 몇까지 올랐거든요. 10년짜리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채 사야 되겠네라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돈이 더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달러로 캐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저 정도가 된다는 건 미국 정부가 뭘 한다는 얘기죠.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긴축 정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돈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만큼의 어떤 돈가치의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은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제약하기 위해서 연준이 돈을 푸는 걸 멈추고 금리를 올리고 양쪽 긴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돈은 더 귀해지는 거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달러가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 달러를 움직이게 하는 주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2인 뉴스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또 채권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 국채가 지금 급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차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만큼 올랐는지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미국채든 한국채든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2020년 3월 9일 날 10년짜리 미국채금리가 0.38%였어요. 쭉 올랐죠. 쭉 올라서 지금 어젯밤에 얼마냐. 2.13입니다. 2.13? 네. 엄청 오른 거죠. 장중계는 저거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미국채 10년짜리를 사면 1년마다 0.38%씩 이자를 수령하다가 지금 10년짜리를 사면 1년에 2.1 몇씩 이자를 수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0.38에 샀을 때는 어떤 사람이 다겠어요? 앞으로도 금리는 더 많이 빠지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엄청 물린 거예요. 정프로가 어제 뭐였죠? 어제 우리 주식강의 환인지약 물리듯이 물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도 안전자산이라는 채권 꼬박꼬박 이자 나오는 거가 물린 거예요. 그렇다고 저때 그러면 쿠폰. 예를 들면 저거 2표 채일 테니까 쿠폰이 바뀌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비싸게 산 거죠. 예를 들면 만 원에 발행된 걸 만천 원, 만천오백 원에 산 거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9천 몇백 원에 사는 거죠. 채권 가격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그게 바로 이제 금리랑 채권 가격이 반대로 서로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제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올랐고 채권 가격이 급락한 거를 나쁘게만 봐야 되냐.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미국 채 금리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붙거나 역전이 된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왜냐. 통상 장기채의 대표인 10년물은 뭘 상징하냐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을 상징하는 거고 미국의 2년물은 미국의 정책 금리의 향배를. 이건 코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건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왜냐면 코스트가 더 높고 성장률은 더 낮다. 그게 이제 리세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붙어서 미국 주식이 안 좋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살짝 이게 넓어졌어요. 미국 채 10년짜리 더 오르면서. 벌어졌다는 거죠. 더 벌어졌어요. 그건 나쁜 신호는 아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이게 일촉즉발이고 막 세계대전 난다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죠? 안전자산 산다고 그랬죠, 미국 채. 그런데 어제는 미국 채를 막 팔아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이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제 미국 나스닥은 많이 빠지고 오히려 다운은 석폭 올랐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스닥은 빠졌고. 그 대신 경기 전체 전반적으로는 전보다는 조금 리세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옅어졌네.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서. 또 장기물과 단기물의 어떤 차이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그래서 다운은 좀 강하게 보압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저 10년짜리 금리가 2.2%를 확 넘어간다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주식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의 매수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게 한 3% 되면 10년 동안 3%씩 꼬박꼬박 안전하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주식을 사야 되나. 그것도 위험해 보이는 신흥국 주식을. 그런데 또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를 좋게 본다는 거라면서요.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는 거면. 그런데 이제 국제글로벌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돈의 움직임에는. 주식과 채권을 배분을 하잖아요. 이게 복잡해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제 국제금리가 저렇게 많이 오르고 가격이 급락했다는 걸 일방적으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루의 변동성으로 치면 가격이 6%씩 움직인다는 건. 제가 늘상 올해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도 굉장히 큰 변동성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디오가 조금 끊겨서 들리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번 통신 환경이 조금 바뀌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아마 유튜브 쪽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또 잘 들린 분들은 많이 계시니 대부분 잘 들리시니까. 아마 저희 송출보다는 아마 유튜브 혹은 본인의 통신 환경 쪽에 조금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중국이 갑자기 지금 이 루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사이에 뭔가 또 변수로 잡고 작용이 되는 모양이죠. 중국이 이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라든지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게 미국발 뉴스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런 적 없는데 왜 가짜 뉴스 퍼뜨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에 장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기 바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푸틴도 내가 볼 때 대체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들어가면 그냥 다 항복할 줄 알았나 보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군사 장비 지원과 함께 미국과 서방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경제적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루펑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전혀 들은 바 없고 우크라이나 현상은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최우선 가지는 사태가 악화되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긴장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런 거죠.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정말 첨단 무기를 혹은 군사적인 장비를 러시아 중계 발강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보자. 명분을 주는 거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왜냐 명분이 없는 게 지금 민간인 특히 아이들 또 여성 이런 무차별적으로 어제 보니까 백린탄을 썼다. 이게 2차 대전 때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반인륜적이죠. 반인륜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걸 한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묵은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고토를 회복한다는 그런 명분이지만 사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지 왜 키우까지 들어오냐 이거예요. 전면전까지 하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제국주의 반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공산당의 그게. 그래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군사장비 지원은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홍콩 증시 봤지 이런 여러 가지 포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4차 회담이 별무소독으로 하고 지금 냉각기간을 또 하루인가 이틀인가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다른 출구 전략 없어요. 일단 병력 빼는 겁니다. 뭐가 출구 전략이 있어요. 일단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병력 빼고 그다음에 돈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해하거나 이런 정도로 봉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어제 홍콩 증시의 하락은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굉장히 고양시키는 그런 변수가 됐고. 이게 어쩌면 본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 안보적인 갈등과 그것은 이제 홍콩과 대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도의 긴장감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변수 중국이 갖는 변수가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면서 혹시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가장 또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노력을 또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바로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